오빠 방은 이제 불 잘 드니? 네, 오빠 감사해요 인사가 늦었어요 그때 연탄 보내주신 분이 오빠잖아요 더 부탁할 거 있으면 말해라 뭐든지 도와줄게 순태기 오빠 어떻게 지내나요? 순태기 걱정돼서요 지숙이랑 오빠가 잘 돌보고 있겠지만요 한번 만나게 해줄게 정말요? 그래 어차피 이건 신체 한번 옮겨야 하는데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이요? 응 난 제시가 아직 결혼 때 못 찾아와서 인사하러 왔다 극히 조심해야 한다 아무 얘기도 알려선 안 돼 시간마쯤 나오라 늦자 어디 가니?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재 그래 그래 다녀와라 아재 어 순태기 오빠가 아 어서 가 조심하고 조심하고 동대문서죠? 지금 출발했습니다 지금 출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